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의 이름을 임마넬이라 하리라.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바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김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화의 왕이라 할 것이미라. 미가서 5장 2절 베들렘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숙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레를 다스릴 자가 너께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부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사야 32장 1절로 4절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오 왕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강풍을 피하는 곳 포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파위근을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오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체봐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주 요하의 영이 내게 내려셨으니 이는 요하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요하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요하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사야 53장 1절로 6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요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갖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적 우리가 보기에 허무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불인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제약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르탱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요하께서는 우리 무리의 제약을 그에게 담당시케도다. 누가 보곰 2장 그 때에 가이사아구 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내로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족속임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렘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 때에 해산을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여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간히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러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니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린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러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렘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러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리할 8일이 됨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르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석의 날이 참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썸바 첫해의 첨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상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의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렐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에 관례대로 행하고자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 싸우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오. 이방을 비추는 빛이오 주의 백성 이스렐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인은 이스렐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너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일곱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승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살에서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규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짜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너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예수께서 이러시되 어짜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살에서 이르러 순종하여 받듯이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